이제 가봐. 나 어디 도망 안 갈 거니까. 내일도 볼까? 뭐? 내리러 갈까? 선택해, 네가. 왜 이래? 갑자기? 아파서 바닥을 키든지 말든지. 너 무슨 기분 장애 같은 거 있어? 잘 나가다가 진짜... 야, 우리 방금까지 좋았거든? 막 서로를 이해하고, 서로의 존재를 탐구하고, 어? 좀 매달려 보라는 소리잖아. 뭐, 너한테? 너한테면 운명한테. 야, 탁동영. 탁동영. 뭐, 뭐, 뭐야? 나 눈에 뵈는 거 없다, 지금. 어? 오빠가 미쳤었다, 동경아. 오빠가 다 진심 아니었어. 미쳤었어가 아니라 넌 지금도 미쳤어. 미쳤네, 이게? 우리 사랑했잖아, 사랑했잖아. 회사에서 그거 다 진심 아니었다고 개소리였어. 이게 진심이야, 쥐중진담. 야, 그래, 쥐중진담. 오빠가 많이 불러줬었잖아, 너한테. 기억나지, 그치? 와... 아, 이거 안 나아. 아, 쥐했으면 집에 갈 곳이 여길 왜 와. 그래, 나 쥐했는지도 몰라. 그래, 나 쥐했는지도 몰라. 실수인지도 몰라. 아, 진짜. 아침이면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나 이거, 진짜. 이거 했으라고 딜림해서 나와. 어설픈 나의 말이. 아... 아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뭐야, 이거. 뭐야 너? 오빠. 너라고 인마! 아, 그거 소원인가? 뭐?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그거. 미쳤어. 이런 놈한테 내 소원을 쓰게. 아, 이거 좀 너라고. 그럼 이렇게 처리할까? 여보. 여보? 야, 닥동영 이 새끼 뭐야? 자기가 말한 그 지긋지긋한 놈이 이놈이구나. 여긴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들어가서 밥 먹어. 자기가 좋아하는 오이냉국 해뒀어. 자기? 오이냉국? 닥동영. 너 남자 있었냐? 살림 차렸어? 야, 그래. 차라리 잘됐다. 내가 유부남인 거 속인 거랑 너 동거하는 거랑 생촌 치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, 그치? 이게 다 뭐냐? 하... 뭐냐고. 야. 야, 야, 야. 그게 아니고, 야! 어느 놈이 동거고 어느 놈이 유부남이야. 일단 유부남부터 좀 맞자. 아니, 잠깐만. 누구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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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뻔하기가 아주! 야, 너는 진짜! 뭐? 너는? 이게 진짜 누나한테... 아이, 그 박력 그 새끼한테 좀 쓰시지. 왜 맨날 혈육한테 쓰실까? 너 걔 어떻게 했어? 너 걔 어떻게 했어? 너 설마 걔 팼어? 지금 유부남 걱정하냐? 니 걱정한다, 니 걱정. 그런 쓸데없는 놈 건드렸다가 너 정과 생길까봐. 걱정 마. 잘 처리됐어. 하늘이 도우셨다. 야! 여기야! 거기 안성이야! 도와주자! 어어어어! 어어! 어어! 아! 거기 119죠. 교통사고 신고요. 죽진 않았어. 그 새끼 반응 속도가 거의 페이크였어. 개빨랐단 얘기야. 그래도 한 전치 8주는 나오겠더라. 한 놈은 처리됐고 나머지 한 놈 어딨어? 너 왜 안 물어보냐? 왜 유부남이랑 만났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. 뭘 물어봐 뻔하지. 작정하고 속이는 놈을 어떻게 이겨? 걔가 잘해주디? 누나 너 원래 잘해주는 사람한테 약하잖아. 그러게 내가 잘해준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. 모지리모지리. 비켜. 한 놈 어디다 숨겨놨냐고. 집에다 숨겼지? 야! 탁성현! 야! 잠깐만! 아니 저 잠깐 잠깐! 잠깐이 아니라 빨리 말해 지금. 어딨어? 지금 말해. 아니 없어. 없지? 없다. 없다니까 빨리 가세요. 야! 이리 와! 나와! 아니 없다니까! 안녕? 처남? 야! 누가 처남이야? 아주 참 잘 숨겨놨다. 침대 위에 떡하니. 난 나는 노력했어. 아니 숨을 데가 없더라고. 좀 더 넓은 데로 이사가는 게 어때? 여보? 야! 야 말고. 여보야. 여보? 아니야. 여보. 우리 누나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살았는 줄 안다니까요. 맞잖아. 진짜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. 나도 계획이란 게 있고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고. 그래. 다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치? 네! 맞아요 맞아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일부터 다 할 건데. 꼭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기분 쫓아 놓고. 뭐 장군님 같은 거 보셔요? 사람을! 진짜 잘 보시네! 내 맘 누가 알겠어. 외롭고 힘들어도 일부러 씩씩한 척 사는 건데. 외로우면 외로운 척 하고. 힘들면 좀 힘든 척 하고 그래. 너무 씩씩한 척 하지 말고. 오케이. 합격! 뭐 합격? 잘 부탁합니다 우리 누나. 야 니가 뭔데 나를 부탁해 이거 놔? 잘 부탁해 처남. 야! 아이고! 시간이 벌써 이렇게. 난 이만 가봐야겠다. 저기? 야 늦었어. 그냥 자고 가. 아니야 누나! 나는 눈지락이 있는 놈이야. 걷는 지. 너 진짜 눈 태이 맞을래? 더 놀다 가세요. 왜요? 야! 너 진작할 거야? 야 탁상경! 야! 멀리 안 나가네 처남. 네! 다 먹게. 야암! 야 들은 장난감.